오늘은 크리스마스 나이츠의 게임 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나이츠는 1996년 겨울에 새턴을 구매하거나 배송비만 내면 무료로 보내준 나이츠의 홍보용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은 1스테이지인 스크린 데일리만 플레이할 수 있는 체험판 수준의 게임이지만 새턴에 내장된 날짜에 따라 게임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프레젠트를 통해서 밸러리나 예고편, 특정 모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나이츠 쇼트 버전으로 실행됩니다. 나이츠 쇼트 버전은 오리지널 나이츠와 같은 분위기로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우절의 게임을 실행하면 나이츠 대신에 리알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리알라는 나이츠에서 등장하는 보스 히비카유면 리알라일 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날짜와 상관없이 프레젠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윈터 나이츠로 게임이 실행됩니다. 윈터 나이츠는 겨울 위차림, BGM, 스테이지가 겨울 배경으로 변경됩니다.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크리스마스 나이츠로 실행됩니다. 크리스마스 나이츠는 나이츠의 후일담이 진행되며 배경 그래픽과 BGM이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해피 뉴 이어 나이츠로 실행됩니다. 해피 뉴 이어 나이츠는 타이틀 화면에서 해피 뉴 이어 메시지를 볼 수 있으며 캐릭터의 옷차림만 변경됩니다. 프레젠트는 스테이지를 클리어 후에 짝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각종 모드를 해금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트에서 플레이해 볼 수 있는 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라오케 모드는 나이츠의 주제곡인 드림즈 드림즈가 재생되며 화면에 가사가 표시됩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 링크어택과 타임어택은 시간 제한이 없는 미니게임으로, 링크어택은 최대한 많은 링크를 얻는 게 목표인 게임이고, 타임어택은 링과 종, 그리고 많은 링크를 얻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도는 미니게임입니다. 세 번째, 소닉 해지옥 인투 드림즈는 나이치에서 소닉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소닉 모드는 나이치에서 인간 상태일 때 게임 플레이와 동일하며, 보스 스테이지는 퍼피를 패러디한 닥터 에드맨이 등장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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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